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안양시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4시간 관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신고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안양샘병원과 한림대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환자 격리 절차를 확인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는 관내 주요 행사를 취소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모임을 지향하여 주시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